교사들의 교권보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권보호사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보호사법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교권보호사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 조항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 수사하기 전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아동학대의 개념이나 학대 범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교권보호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